1. 그게 보이면 당장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? 2. 그게 보이면 500 해주는 거예요? 3. 그게 보이면... 안 떠날 거예요. 가지 마세요. 그냥 여기 있어요, 한국에. 안 돼요? 너... 정말 보여? 보이면요? 증명해봐. 아저씨 대답부터요. 1, 2, 3 중에 뭐 할 건데요? 너 안 보여. 보이는데 진짜? 진짜 보여요. 이 검! 나 안 보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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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보여.